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돌아집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은 제가 단기를 좀 보러 왔어요 단기 예전에도 몇 번 봤었죠 올해 단기 지금 세 번째인데 요번에는 좀 많이 컸나 한번 제가 가서 한번 보려고 얼마나 컸나 조금만 채취해서 좀 올라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아 이거 낭패예요 낭패 비가 한두 방울씩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참 간만에 제가 단기를 좀 채취를 하러 왔는데 이렇습니다 날씨가 아 비가 와요 비 하여튼간 곧바로 제가 단기 있는 곳으로 제가 올라가서 단기를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컸나 한번 가볼게요 이거 계속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끼고 비가 살살 내려요 오늘 우중산행이 되겠습니다 우중산행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그래도 단기 얼굴을 한번 봐야죠 높은 데는 좀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한번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단기 밭에 다 왔고요 이거 보시죠 단기가 그때 쪼끄맞든 것이 지금 이렇게 컸어요 그죠 이렇게 이야 크다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요 이거 냉겨 줄게요 와 진짜 많다 여기 자 이렇게 와 정말 연하죠 연하게 생겼죠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아 지금 비도 와서 깨끗해요 깨끗해 제가 이거 단기 한번 씹어 먹어 보겠습니다 음 역시 향이 끝내죠 아 맛있다 아 이 정도만은 해야 그래도 먹을 게 있을 겁니다 아 여기 개구리 보십시오 이거 이거 저거요 여기 무당개구리가 있는데 이거 보시죠 이 배는 빨개예요 보실래요 아 징그러워 전 이 개구리가 굉장히 징그럽더라고요 이렇게 빨개예요 빨개 아 이제 개구리는 그만 괴롭히고 단기를 계속해서 뜯겠습니다 이렇게요 많다 많아 많다 많아 이렇게 비가 와서 더 깨끗해 보입니다 제가 더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또 요 밑에서 여길 잘라니까 요 밑에서 또 나와요 이렇게 이것만 잘라 갈게요 많다 많아 여기 다 나오죠 여기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도요 와 전부 다 당기네 전부 다 크다 향 적겠지요 이거 아 비가 와서 지금 으이탑 우와 좋다 좋아 좋아 아 여기 고사리가 같이 있네요 이렇게 아 여기 고사리 밭인데 고사리가 다 폈습니다 고사리가 되게 굉장히 적은데요 이거 보시죠 이거 당기는 좀 꺾고 당기는 당연히 꺾어야죠 당기는 당기는 아이고 너무 적다 너무 적다 너무 적다 너무 좋아 아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우와 엄청 크다 이거는 좀 센 거 같아요 그죠 너무 크죠 그래도 연하긴 연한데 이것은 너무 커서 그냥 갈게요 너무 큽니다 이것은 자 가겠습니다 우와 여기 보십시오 당기가 진짜 말 그대로 당기밭입니다 당기밭 아주 실한게 정말 좋아요 이거 보시죠 우와 정말 많네요 제가 실한것 좀 뽑아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끊어도 보세요 여기 끊어도 여기서 새순이 나옵니다 이렇게 끊어도 세순이 나와요 와 정말 많다 정말 많아요 와 정말 이쁘게 생겼죠 맛있게 생기고 맛있게 생기고 연한 이렇게요 이렇게요 제가 요거를 채취 좀 하겠습니다 이틀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 요렇게 꼽는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제가 여기서 계속 좀 먹을거만 좀 조금만 더 채취해서 아 다시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이 고사리는 잘 안보입니다 고사리는 이것이 여기 전혀 안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아 여기도 고사리가 꽤 있어요 보시죠 이 고사리도 처음에 나오는거는 이렇게 굵은데 나중에 나오는건 좀 가느다래요 먹을게 없으니까 나중에 나오는걸 오 여기 많다 이거 새까만거 있죠 이게 새까만것이 이거 이거 갈색 이것이 작년 싹대에요 고사리 이 근처는 고사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아 이거 당귀를 좀 더 뜯어야 되는데 고사리 뜯고 있어요 또 여기 서덜치도 있네요 서덜치 요거 떡 해먹죠 떡 치 떡 저는 요거는 안해요 아 고사리가 요렇게 나와요 지금 조그맣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아 이건 또 얼마라고 아 이것도 고사리가 또 보이네 아 이거 이런거 왜 보여 보이면 안되는데 예 이것이 여기도 아 이거 참 미치겠네 아 제가 오늘은 고사리는 제가 꺾지 않을게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여기 전부다 고사리밭이네요 그죠 고사리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당귀를 향해서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귀요 자 이거 당귀는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하얀 유액이 나와요 여기서 좀 있어야 나옵니다 자 한번 유액을 짜볼까요 좀 있으니까 나오죠 이렇게 하얀 유액 당깁니다 요것이요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먹고 가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 또 물을 마시면 굉장히 달 거예요 하루 종일 입맛이 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해서 하산 해야 되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뚝뚝 떨어지네 아 이거 참 풍족하다 이 정도면 풍족해요 풍족해 와 이런건 좋죠 이거 자 가운데 거를 하나만 뽑겠습니다 이렇게 좋다 아 끝내준다 끝내줘 또 이렇게 새싹 올라오는데 내버려 두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나오고 있죠 요겁니다 하 으 으 으 으 으 자 이렇게요 장기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 여기도 굉장히 많죠 이거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은데 이거 여기도 자 오늘은 단기가 추천이네요 단기가 추천 아 이거 너무 굳다 요 가운데가 하나만 찢을게요 요거 오이구야 와 이거 좋죠 요게 좋은 겁니다 이거 실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숲속에 이렇게 많은가요 숲속에 와 이게 굉장히 안 뜯겨요 안 뜯겨 엄청 강합니다 자 저 밑에서 밑에만 더 채취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쪽에서 단기를 이렇게 다 섞었어요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지금은 요정도 먹을만치 제가 채취를 했어요 이정도면 충분히 먹겠죠 단기전도 해먹고 샐러드로 좀 요리도 좀 해먹고 하려고 이렇게 요정도 다 먹을 거 채취를 했고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아 그만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단기화 한번 놀아봤고요 아 우리 지금까지 먹도라이 tv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